루지텍 레이싱 휠 리뷰를 검색하면 주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심레이싱 커뮤니티에서의 루지텍에 대한 반응은 주로 이렇습니다. 루지텍 제품들은 심레이싱 보급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심레이싱 하는 분들 상당수가 루지텍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루지텍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니 할배 그게 언제적 얘기야. 윙랜이 2000년대에 나왔고 드라이빙폭스가 2007년, G17이 2010년이요. 루지텍의 전성기는 딱 G17까지야. 어... 거기다가 그나마 접근 가능한 가격대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군입니다. 가격대는 트러스트 마스터하고 비슷해요. G19000 나왔을 때 T300이랑 같은 가격이라서 욕먹은 거 몰라? 그냥 생긴 게 그럴 듯이 하고 사람들이 사는 거지 뭐. 어...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즐겁게 사용하고 계신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걸 안 써봤으니까 그렇지. 어...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걸 또 별로라고 하면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 좋다고 하면은 심레이싱 하는 사람들한테 욕먹을 거 아냐? 어... 그래도 재질상 같은 가격의 트러스트 마스터 제품과 비교하면은 좀 좋은 부분이 있죠. 아니 사람아 간이 안 좋아서 얼굴 시커매지고 황달이 온 사람한테 BB크림 발라주겠다고? 지금 제품 구조가 G17부터 살살 하나 더 맡기고 그대로야. 겉에만 2021년이고 속은 2002년이요. 속이 아주 썩어 싸지 그냥. 다른 제품도 다 배속방식이라서 피드백도 전개하고 소음도 좋고 그렇게 10년이 지날 동안 계속 기어 방식으로 달깍달깍거리면서 배짱도 좋지. 사람들이 계속 사주니까 허구로 보이나? 무슨 기어성의 자역? 손에 손 잡고 깍지를 끼고 돌고 돌고 영원히 도는 기어 드르르르르르르르. 우리한테 펜트가 필요 없어요. 깍지를 끼고 꽉 잡고 있으면 되는 건지. 난 알론서 불쌍해 죽겠어. 그냥 광고 보고서 오그라들어 죽는 줄 알았어. 알론서 지목료 아주 그냥. 이런 의견들이 존재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로지텍 제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품이에요. 다수가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이죠. 로지텍 제품은 아주 못 쓸 물건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로지텍 제품이 레이싱 휠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이질감이 덜할 수도 있어요. T300급 이상부터는 비교적 작은 포스피백들도 휠 중앙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사용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민감성이 내 차는 이렇지 않은데? 라는 느낌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로지텍 제품은 포스피드백이 비교적 약하고 중앙부론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응이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진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살아야죠. 자 G923은 G29의 후속기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겉으로는 뭐가 달라진진 모르겠어요. 그냥 돌려봐도 전형적인 헬리커기어 방식의 느낌이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포스피드백 데드존, 페달, 그리고 대망의 트루포스이죠. G29까지는 센터에 포스피드백 데드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운전대 중앙 부분에서 포스피드백이 없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허당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G923에서는 이것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센터 부분에서 피드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결하는 데 정말 오래 걸렸지만은 어쨌든 10년 만에 해냈습니다. 자 두번째는 페달 부분인데 정확하게는 브레이크 페달 이야기입니다. 페달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졌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페달은 똑같은데 페달. 페달은... 기존 G29 페달에는 스프링 안에 이런 고무가 들어있었습니다. 스프링이 눌리다가 이 고무에 닿게 되면 뭔가 탁 걸리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해놓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압으로 작동하는 브레이크처럼 깊이 밟힐수록 담력이 강해지는 걸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브레이크 휠락을 방지하는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고무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G19를 이렇게 견고한 거치대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비교적 적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입문자분들이 간이 거치대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그냥 바닥에 놓고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 고무로 인해 풀브레이크를 밟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또 이것을 밟았을 때 뭔가 갑자기 탁 걸리는 듯한 느낌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G923의 페달은 이 고무를 빼버리고 이렇게 압력이 가변적인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가볍게 들어가다가 풀브레이크에 가까워질수록 압력이 세집니다. 로드셀이 아닌 포텐셔미터를 사용하는 페달치고 느낌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자 세번째 개선점이라기보다는 추가된 기능입니다. 바로 트루포스입니다. 이 기능은 트러스트 마스터의 TGT에 들어가 있는 Depth Feedback과 비슷한 기능입니다. 레이싱 휠이 만들어내는 진동은 대체로 운전대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흔들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타이어와 노면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은 게임의 물리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가 자동차를 탔을 때 느끼는 엔진 진동 같은 것들은 레이싱 휠에서 느끼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식이 게임의 오디오 신호를 이용해서 진동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뭔가 꺼칠꺼칠한 느낌이 와요. 뭐가 오긴 해요. 엔진 소리와 언더스테어 이펙트 그러니까 타이어 끌리는 소리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트루포스 꺼보고 엄청 밋밋해졌어요. 트루포스가 약간 운전하는 맛은 올려주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럴 때 지금 완전히 미동도 없는 원래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네. 확실히 양념이 확실히 들어가요. 이걸 켜면. 순돌림의 말씀처럼 이 기능은 상당히 좋은 기능입니다. 있다가 없으면 되게 심심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TGT 리뷰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기능의 관건은 과연 게임들이 이 기능을 지원해 주느냐 아니냐입니다. TGT는 오로지 그란투리스모 스포트에서만 이런 기능을 지원했고 G923은 현재 아세토코르사 컴퓨티치온의 아이레이싱, 그리드, 그란투리스모 스포트 이 4개의 게임에서만 트루포스 기능을 지원합니다. 좋은 기능을 넣어놨지만 지원되는 게임이 현재 4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원되는 게임이 너무 적다라는 게 큰 단점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 트루포스 진동이 너무 약해요. 오로지 아이레이싱에서만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들고 아세토코르사 컴퓨티치온에서는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트루포스 기능이 있으면 정말 그 순돌림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념이 돼요. 더 느낌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G19만 오래 써오던 사람들한테는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쓰는 장비들이 얘네끼리 있는 미세한 차이를 느낄 그런 장비를 쓰고 있지 않다 보니 조금 약간 우리한테는 혹시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존 G19랑 우리한테는 뭐 의미가 없는 차이 맞아요. 의미 없는 차이 전체적으로 G923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자 어차피 제가 뭐라고 해도 루치텍 제품들은 보편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게요. 아쉬운 점은 이넘의 그 헬리컬 기어 방식을 그냥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피드백이 벨트 방식보다 뭔가 좀 정교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고 드르륵거리는 소음은 그로 인해서도 필연적입니다. 이런 구동 방식을 십수년 동안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죠. G923은 G29에서 불만이었던 몇몇 부분들을 개선하고 거기에다가 진동 스피커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해 준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G29 가격인 겁니다. 왜 같은 가격인지 이제 레이싱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은 이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로지텍이나 트러스트 마스터 휠들은 신제품이 출시될 때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G29가 2005년도 출시 가격이 399달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마존 평균 가격이 299달러이고 뭐 싸면 한 199달러 정도까지도 하는데 어쨌든 가격이 점점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G923도 출시 가격이 399달러입니다. 결국 이 제품도 몇 년에 걸쳐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기 출시 가격이 G923과 G29가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년 전과 같은 가격이니까 5년이란 시간 사이에 어떤 물가와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싸게 내놨다고 할 수도 있겠죠. 기능이 추가되고 개선된 제품을 그냥 동일 가격으로 출시를 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것이 구입할 만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용자분들, 지금 G19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G923으로 바꾸겠다? 아 그건 말리고 싶네요. 이거 뭐 거의 같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G29에서 바꾸시려면 더 상급으로 가시고요. 반대로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 G923을 구입하시겠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기존의 이 G29는 입문자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문자분들은 구입하실만 하죠.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게 되는 바로 이 시점. 이 시점이 어찌 보면 굉장히 애매한 시점인데 G29와 G923이 공존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G29와 G923 중 무엇을 구입해야 하는가? 제 생각엔 G27과 G29 사이에는 정말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엔코더 정도 바뀌었고 내구성 좀 좋아진 거 말고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G29와 G923 사이에는 그보다는 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 제 솔직한 마음으로 지금 시점엔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은 G29 중고를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나는 새 거를 사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렇다면 굳이 구형 모델을 지금 구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 거 사시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는 G923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제 뭐 장비 얘기하다가 팩터님한테도 그때도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저는 제일 재밌게 게임했었을 때가 G29 게임했을 때가 제일 많이 했고 제일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팩터님도 저랑 똑같이 얘기하다가 저도 그 처음에 입문했을 때가 게임 제일 많이 하고 재밌게 했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장비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냥 장비를 보게 되는 거지. 게임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저도 그래요. 근데 진짜 게임을 그때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게임을 잊지 않았고 usobblet을iskalley.com 진짜 게임을 통해서 처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주고